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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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술 원래 신기한거 아니야? 나만 무서워 지금 나 무서워 쟤 어디있지? 타이먼트 드림 여기있어요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야 아니 니 본분은 지키고있니? 족밥이네 족밥이네 뭐하시는거에요? 원호군님을 위해서 어? 하나만 손해하지 좀 말자 너네 입 다물고 있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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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다가 카드를 두장에 이렇게 미리 내려놓을게요 요 두장이 예언지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스탑을 했어요 아니면 뭐 여기서 스탑을 했어요 그럼 이게 두장이잖아요 그럼 요 두개를 합친 값이 요게 있을거에요 근데 여기 저 두장을 저렇게 안해놓고 요렇게 해놓을게요 요 제이도 쓸게요 예언지로 그러니까 10장보다는 많이 가주시면 돼요 제가 요렇게 10장 요렇게 일단 세놓고 원하실때 스탑하시면 돼요 스탑 내릴까요? 아니요 올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위치에서 딱 한장을 덜 가서 뭐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눈물지 말지는 어떻게 해놓지는 직접 결정하셨으니까 카드는 옆에다 내려놓고 몇장인지만 세볼게요 1 2 3 4 5 6 15장 근데 만약에 이게 제이고 이게 4면 두개를 더했을 때 1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장으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 마술은 좀 약간 애매한데 왜 이걸 굳이 끼워 맞췄냐면 원하구 님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으악 엑 11월 15일 이것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원장 씨를 정면실 거고 그만 고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애는 아 그게 아니고 얘가 온다는 사실을 준편이 오늘 몰랐어요 다들 보러 갈래 라고 해서 그냥 따로왔어요 저기 있는 시청자 분들 중에 아무나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놈쉼너구리로 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친구 음악nengdo 정동 찬zej인데요 네네낼 newsp 용심너구리님의 생일을 지금부터 맞출 거예요 두 장을 골라주세요, 여기서 아무거나 어, 이거랑 그럼 뒤집어서 보여주세요 어? 2 2하고 4 용심너구리님 생일이 혹시 4월 2일인가요? 월까지 맞춘다고? 아니에요x2 9월 20일일? 9월 21일 그러면 이 두 장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2는 맞았으니까 9하고 2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두 장 중에 하나가 일단 바뀌어야 되죠? 두 장 중에 어우, 뭐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하나가 바뀌고요 어? A로 지금 하나가 바뀌었죠? 그 다음 사이에서 보면 카드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보면 9월 21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엄청 신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끝입니다. 일단 끝입니다 어, 네, 그럼 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어 몇 개를 해야 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딱 더 하고 아, 맛있긴 하지만 뭐 그러면 그 수건으로도 뭐 할 수 있나요? 수건으로도 뭐 할 수 있나요? 수건으로 되죠 립스틱으로 써주세요 이거 없어요 립스틱 이거 비싼 거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어, 없애주세요 안돼요 선물 받은 건데 어, 지금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입생로랑 입생로랑? 네 이렇게 하면 립스틱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없어졌어? 돌아치지마 주머니 안으로 가요 어, 제 주머니 없는데? 어, 제 주머니 없는데? 주머니 없애? 제 주머니 없는데?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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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얘 뒤에 있었어 없는데? 아, 넘치지 마세요 진짜! 너 정말! 꺼내봐, 꺼내봐, 일단 꺼내봐요 꺼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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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봐 꺼내봐, 꺼내봐 니꺼에요 맞아, 이 새끼 병신같았어요, 이 새끼 병신같이, 병신같이, 병신같이 인정했다 여기서 어, 지팡인가? 천을 한번만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금 빨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빨대 지금 이,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제발, 제발,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 야 어떻게, 빨리 빨리, 빨리 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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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빨리 빨리 못 봤다고? 주머니 뒤쳐봐, 주머니 뒤쳐봐 주머니 뒤쳐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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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또 폐티야 내 다 됐어, 진짜 폐티야 이게 이렇게 아, 따뜻해, 씨발 아, 이 안에도, 아, 이 사람이 원래 채운이 있는 동물이라서 엇! 저 지금 야바위 이런 거도 잘하세요? 야바위 잘하죠 퀸을 찾으시면 돼요 네 퀸이 어디인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게요 아, 저거 캠 켜셔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운데요, 가운데요 그럼 돈을 잃는 거예요 오! 한번만 더 주세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왜 카드를 이렇게 구부려서 하면 좋거든요? 퀸이 어딘지만 잘 맞추시면 돼요? 퀸 퀸 퀸 어리죠? 어리죠? 한 번 오 훌륭하네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할게요 조금만 네네네네 퀸 퀸 여기요 아니 여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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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지어 중이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지랑 엄지손가락으로 카드를 잡고 있고 약지손가락으로 요 퀸을 요렇게 잡아요 네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요렇게 카드를 섞어요 그럼 사람들이 요기를 맞추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이 됐거든요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카드를 던질 때 약지로 카드를 잡고 위에 걸 던지는 거예요 어어어 네 알겠긴 한데 여기 마지막 마술입니다 아까 912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서 원호군님 지금 들고 가신 카드들 머릿속으로 거기 보이는 카드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하하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제가 손을 안들테니까 전부 다 모아서 한번만 섞어주세요 하하 카메라 안보셨나 하하 나랑도 됐잖아 왕님 카드를 들어주시고 위에서부터 아홉장을 세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다섯 여섯 아 근데 바보 된거같지?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여기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 아까 일 있었죠? 또 한 장을 들어서 여기다 내려주세요 네 여기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2장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 중에 한 분만 도와주세요 저요? 아무 숫자나 하나만 생각하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면 돼요? 7 그 다음 7장 세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꿔서 사! 바꿔서 10! 5, 6, 7, 8, 9, 10장을 내려주시면 정말 많은 순간이 있는데 9, 1, 2부터 시작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10장을 더 가고 4장을 더 가고 어떤 식으로 랜덤하게 카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하신 카드면 오늘 엔딩이죠 생각하신 카드가 뭔가요?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하트 9요 아닐 것 같아 이거 뭔가 실수인 척으로 넘어가자니까요 실수인 척하고 오오오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마술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서로 믿고 아 저 카드가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아! 아아! 열린 엔딩처럼 아 저희 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안 보는 걸로? 어? 아 보고 싶긴 한데 그럼 이거 연기였어요 아 이거 연기였어요? 저 못 맞히신 줄 알았어요 하얀 통장이야 고전처럼 또 보게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불아치지 마! 불아치지 마! 아니야! 아니에요! 왜 불어 골랐어? 그냥 원호 구니까! 여기서! 너도 걸 수 있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빨간색 클랩! 나 빨간색 클랩! 와 고맙습니다! 잠깐만 다 받았어? 응 원호 오는 거 어떻게 나왔어? 원호 어떻게 나왔어? 아니 근데 심지어 원호가 온다는 게 아까 한.. 전화 왔어! 전화가 온 거야! 나도 같이 들었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다섯 개 받았었다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캣탑 위에 올려놨다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하면 왜 다섯 개 받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전화 받기 전에? 어! 원호 온다는 걸 모르셨을 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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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